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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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이 과연 뱅이 과연 안내야 다시 만나요! 김치 그릇은 아름다운 고추냉이 치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저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맵네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딸기 하늘은 달콤해요 약불맛 점점 더 맛있네요 이거 맛있는데 달콤하고 달콤하고 여전히 요리를 배고 있어요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여러분, 이 스파게티의 고소함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이건 처음에 먹으면 좋지만, 이 스파게티는 정말 좋아요 이것은 이 스파게티의 수소함이에요 이리와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이 스파게티는 정말 맛있어 않아요 이번에는 이 스파게티는 저렴한 스파게티가 있었어요 그쵸? 결국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조금 더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상 진짜 맛있더라고요 공룡은 먹방에 찍은ähração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 먹방에 든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방에 먹방 맛있게 먹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